안녕하세요.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냐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이리나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교육과에 왜 들어왔어요? 제냐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3년 전부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국어 교육과에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2급에도 합격했어요. 저는 사범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능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서 한국어 교육과에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요즘 한국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강원도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손님, 이거 한번 입어 보세요. 편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기가 많아요. 예쁘네요. 그런데 다른 색깔은 없어요?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있어요. 손님한테는 파란색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 파란색, 미디엄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손님, 어떤 휴대폰 찾으세요? 예쁘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음, 그럼 이거 어떠세요? 디자인이 예쁘고 비싸지 않아서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화면도 크고 좋네요. 네, 요즘 휴대폰 중에 가장 커요. 유진 씨,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왜요?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먼저 김치를 볶은 후에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요. 그리고 고기, 두부, 양파를 넣고 조금 더 끓이세요. 생각보다 쉽네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왜 미역국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어요. 그래서 미역국이 생일날 먹는 음식이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생일날 먹는 음식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생일에 보통 국수를 먹어요. 빌리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요즘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리사 씨는요? 저는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음... 가끔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게 제 취미예요.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는 뭘 하세요? 제 취미가 사진 찍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가요. 요즘은 사진 동호회 친구들과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비싸고 좋은 카메라가 많으시겠네요?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하면 휴대폰 카메라로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정말?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민수 씨, 망치 못 봤어요? 공구함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공구함에 없어서요.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무시네요. 나사무시라면 드라이버로 해보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요. 어, 고마워요. 다 쓰면 공구함에 잘 넣으세요. 공장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 없어요? 네,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아, 그런데 투안 씨, 괜찮으면 리안 씨한테 용접봉 좀 가져다 주세요.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얼른 가볼게요.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민수 씨, 망치 못 봤어요? 공구함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공구함에 없어서요.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못이네요. 나사못이라면 드라이버로 해보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요. 어, 고마워요. 다 쓰면 공구함에 잘 넣으세요. 공장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요.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 없어요? 네,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아, 그런데 투안 씨, 괜찮으면 리안 씨한테 용접봉 좀 가져다 주세요.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얼른 가볼게요. 그대로 지나가니 해요. 음져기 편cope 후 인류. そ´ watching go how's it? 지금 니 up told 말이에요. WILL